어딜 보시는 거죠? 곤란하네요. 실 아니야? 오늘의 차이? 오케이 서포트 차이? 오늘의 차이. 아니 뭐하냐고 진짜. 왜 제가 다 갖고 있냐고요. 오랜만에 만났어요. 코로나 인사 한 번씩 사오셨을까요? 오늘도요?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. 저번에 저희가 1화로 저희 학교의 하나의 비공시점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대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그 PC방. 거기에 어떻게 와리가리 치느냐. 아 PC방은 중요하군요. 언제 대학생들이 가장 게임을 할 수 있느냐. 바로 공강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우주공강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사이에 랭게임을 몇 번 돌리느냐에서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거든요? 그쵸. 그쵸. 그래서 그 게임하고 난 다음 수업은 거의 C가 나와요. 왜? 못들어. 빨간 눈으로 들어버리니까. 저희 학교의 주위에 가장 좋은 PC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핫클래스 PC방은요. 아래로 내려가나요? 지역 PC방은 처음인데? 과방에서 공강에서 사인을 주고 갔거든요? 야 갈래? 그럼 바로 끄집어내서 여기 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PC방. 감성에 딱 그 감성. 그 감성? 새벽 때도 술 마시고 나서 잠깐 들리면. 잠깐 포테이토 호텔 마시고. 아직 푹신이 엄청나요? 푹신합니다. 와 이거 진짜 많다 음식이. 얼마나 알바 생기기 힘들까. 또 여보 가볼게요. 어? 예약된 자석이라고? 어? 이거 안 되나 봐. 이거 안 들려. 문의를 하고 올게요. 잠시만. 잠시만. 잠시만요. 어. 지점이 안 맞추네. 어. 어. 이제 이 카메라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이 카메라는 제껍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.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이야기고요. 오는 기세가 보이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. 지금 꺼내야겠다. 꼼짝 켜야 돼. 암호를 다 틀리는 미미미누. 아 몇 번째 틀리는 거죠? 뭐지? 뭐지? 소독제를 바르겠습니다. 소독제인다. 빼오래. 어? 어깨가 왜 이렇게 태평양처럼 나오지? 어깨. 오케이. 우와. 본인 입력해보세요. 예. 내가 원딜을 가줄게. 어 좋아 좋아 좋아. 어 원딜 차이? 중국 보수라도. 중국 보수 뭐 그냥 제가 그냥 발라먹는다고 하고 싶다고. 아니 보수를 못 바른 게 약간 눈 나오는 거 아니야? 못 바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. 지금 못 바르는 사람을 너도 적으로 돌리는 바람이었어요? 그 저번 화부터 적으로 돌린다는 반응 개맞이 쓰네. 어 적돌발. 어 적돌발입니다. 오케이. 좋아 좋아. 롤 같은 경우가 둘 다 이제 서포즈이기 때문에. 어 맞죠. 큰 서포즈 갈 수는 없잖아요. 아 배그도 사실 제가 에임이 똥이라가지고. 배그 제가 킬 딴 적이 없어요. 아 미쳤다. 아 한 명은 잘 해야 되거든요. 그 중에 한 명은. 일단 먹을 것도 시켜요. 오케이. 오 되게 종류가 많냐 카페도. 많아 많아. 와 장난 아닌데. 와. 사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 알거든요. 이거 이제 에이드가 따로 있어요. 그 원액 같은 게. 너무 좋게 찍으신 거 아니에요? 44그램 정도 부은 다음에 사이다를 걷다가 부으면 이제 에이드가 완성이 되는. 아 상당히 빠르게 제조되네요. 예예. 그래서 전 좀 알바생분이 힘든 음료를. 농담이고요. 저는 아이스틱 갑니다. 일단은. 요청사항. 요청사항 이런 거 안 적으신 편인가 봐요. 요청사항이요? 응. 뭐 뭘로 할 거야? 요청사항 뭐 적어야 해? 맛있게 해주세요. 그냥 이해를 이런 거 안죠. 아 배그 피하고. 뭐가 개혁경이에요. 아 시발 싫어. 메이플스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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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플 한 번 하잖아. 아이디 하나 만들어야 돼서. 메이플스토리 원으로 하시나요? 저는 투도 까지 하는 거예요. 아 진짜? 사람들이 좀 투를 부착하는 경향이 있는데. 툴 한 번 해볼까? 사람들은 투를 극혐할 거예요. 아마도. 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. 근데 왜 툴에 유저가 있어? 유저 나. 딸라스 포카 딸라스 포카. 야 야무수인데. 스카니아 밖에 없네. 서버가 하난데. 망했네요. 서버가 스카니아 하나예요. 왜 이렇게 된 거지? 아이디가 너무 한지 오래 해서 휴면보험가. 99914889. 나도 휴면된 거 아니야? 잠깐만. 불안한데? 너무 귀엽습니다. 여러분들. 내가 꾸민 것 같아. 어석커로. 잘 만들었네? 한 번 봐주세요. 이거 어떻게 움직이더라?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한때 잘 나왔었답니다. 이게 한때 메이플이 만내비 41 때가 있었어요. 지금 56이거든요. 태인이었어? 41 이거 처음에 열었을 때. 베텔테스터 느낌으로 열었을 때. 그때 만내비 찍고 다녔었거든요. 너무 귀엽죠? 초반분도 다시 한 번 해보세요. 저 파티 조합이 좋은 거여야 될 것 같은데. 뭐가 좋아?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요. 그러나 사실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는 게. 그게 바로 게임이 중요하니까.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조합을 따져가면서 하면은 게임 못해요. 근데 승 입사할 거예요? 아 하면 좋죠? 내가 버스어커를 할게. 나는 약간 모든 걸 건 느낌 좋아하거든. 광나의 전사. 눈이 지금 맛이 갔고요. 약간 유튜브에 미친. 일단 여캐로 만드시죠. 아 여캐로 가라고? 여캐로 가고 제가 남캐로 가겠습니다. 서로 취향에 맞는 걸 해보자. 이상형 만들기. 오케이 나 여캐로 갈게. 여캐로 한 번 해보세요. 아 그냥 선별대로 하자. 왜요 왜요? 왜요? 이렇게 부담스러우신가요? 저는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본인은? 멋있지 않나요? 약간 그 킹스맨에 나오는 거. 오오오! 오오오. 알죠 알죠 알죠. 오 감지죠? 누가 내 이름을 먹고 있는데. 조금 변형을 해보자. 아니면 그냥 숫자 2로 가던가. 숫자 2. 아 숫자 2학이요? 이건 없어. 나쁘지 않네요? 절대 없어 이거. 2학으로 가겠습니다. 자 미미는 가고 있습니다. 아아! 그럼 저는 미삼누로 가면. 아 미삼눈 좋다. 2학하고 미삼눈. 오케이 천재다 천재다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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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이씨! 아이씨! 아이디 뭐예요? 웰시쿡이 좋아요! 웰시쿡이가 뭐예요? 웰시쿡이 그 강아지 종류인데요! 호니 그 롤아이디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? 아우 예! 뭐... 그 바텀 듀오인데 가자고서 테딩바로 쳐 와! 제가 안 했지... 아니 이렇게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채팅 원딜 예예 무조건 먹어야 돼 원래 둘 다 서포트 중인데 후배가 서포트 한다 해가지고 저는 미미포춘으로 갈게요 회복을 먹네 회복하고 전날 먹네 하는거 할게요 장난하겠습니다 스킨충이라가지고 너무 예쁘네 너무 큰데 좀 어디 보시는 거죠? 곤란하네요 아니 스킨을 왜 스킨으로 뭔지 못하시고 이게 더 소속하지 않나? 지금 본인이 고른 캐릭터인가 선배 미스포츠를 보시네 안돌리지 마시고 아냐아냐아냐 어 재교 지렸고 이게 선배예요 이게 선배예요 어? 뭐하세 내가 다했지? 시스 막타 먹고 어? 어? 시간야? 쉬세요 쉬세요 따야돼 따야돼 아 있다 솔직히 잔나킥인데 오케이 서포트 차이 아니 뭐하냐고 진짜 왜 쟤가 뭐야 갖고 있냐고요 남타도 라이브 오케이 드디어 첫 대출 서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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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나요? 5킬 5킬 0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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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트 미아 미쳤네 진짜 오케이 기세가 너무 좋은데 야수 살려 야수 살려 야수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아 1번 죽었어요 템 사야돼 아 너 판단 판단 개 지렸어 1번 템 사려고 죽었어 이거 쪘다 이렇게 판단 지렸죠 어? 어? 빨리 놔 빨리 놔 빨리 놔 오케이 안 죽죠 이게 바로 오수의 금지 좋네요 잘하셨네요 빨리 보여주세요 그래프는 어디가 어디가 0킬 안티 마크 0킬 안티 마크 0킬 안티 마크 어디죠? 와우 내가 진짜 잘 키웠다 우리가 1등이지 내가 예 그렇고 다음에 방송에서 보티고 가능해요? 아 너무 좋죠 아 아 우리 실력 보여드릴게요 네 이야기랑 뭐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한테는 놀러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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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顯데 pioneer 일어 애に 다 요 알 요놈 요 요 요 요